1인 가구들에게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인더곤자이 SK뷰가 19일 청약을 시작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10가구 중 3가구 꼴로 늘어난 1인 가구들에게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는 것이 골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가구 수위 30%에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1인 가구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가구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공급 물량을 공공택지는 기존 15, 서 20, 민간택지는 7, 서 10, 확대해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한을 완화한 것도 주요 포인트다.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80 확대했으며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거주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지원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인더곤 자이 SK뷰는 1인 가구들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지원이 가능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인더곤 자이 SK뷰는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내손다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20개통 총 2,633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전용 면적 39에서 112제곱미터 899가구가 일반 분양인데 2중 63 상위 소형 아파트다. 인더곤 자이 SK뷰는 평촌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쇼핑 시설과 은행, 병원, 대형마트 등의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쉽다. 다양한 기업체가 입주한 안양 벤처밸리와도 가깝다. 흥한 대로 내손 순환로, 복지로 등을 이용해 단지에 접근할 수 있다. 권제일 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가깝다. 지하철 4호선 평촌역과 인더곤역도 버스 환승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GTXC 노선 개통이 계획되어 있어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좋아질 예정이다.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사우나, 전자책 도서관 등을 도입한다. 인더곤자이 SK뷰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해당 지역 1순위, 21일 기타 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9월 28일이며, 정당 계약은 10월 11일에서 10월 13일까지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지난 14일부터 인더곤자이 SK뷰 단지 인근에 운영하고 있다. 페이지에서 사이버 견본주택도 체험할 수 있다. 입주는 2025년 5월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오픈에 한경.컴